안녕하세요 베스트리님 저는 지인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? 저는 어쩌다 발견하는 하루 촬영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촬영이 있고 13일 당일에는 일단 집에서 부모님이랑 쉬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유를 느끼면서 한강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음... 저 성편이요 명절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이루어지나요? 정말요? 안녕 탈 땡! 물어보셔도 되는데 대답은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소원은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깊숙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인이요? 네 적었으니 베스트리 소원의 달에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여러분을 찾아뵐 건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석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자 내부 everyone 찾아뵙우 hey vas tal al